매물 본호 T-162 소재지 거제시 거제면 서정리 지목 전후 면적 270평 894조곱미터 도로여건 도로접함 용도지역 계획관리 건폐율 40% 이하 용적률 100% 이하 추천 용도 전원주택 부지 및 펜션 또는 카페부지 매매금액 3억 5천만원 매물 설명 해당 매물은 거제시 거제면 서정리에 위치한 토지 매물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리는 토지 매물은 지금으로부터 7에서 8년 전에 거제도에서 전원주택 부지로 가장 인기를 얻었던 곳입니다. 해당 토지가 있는 위치는 바로 거제면 서정리 뒷매마을입니다. 그 당시에 동네에서 최고가로 거래되었던 금액은 평당 140만원 정도였습니다. 평균적으로 거래되었던 금액은 평당 120만원 정도 되었던 곳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신축주택을 짓고 살고 계신 분들이 많아졌습니다. 그리고 해당 토지와 가까운 거리에 800억원 규모의 전통한옥 호텔이 들어올 예정이라서 앞으로 호재가 많은 지역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차후를 보고 카페 부지 또는 펜션 부지로 사용을 하셔도 괜찮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바다 전망은 정말 말이 필요 없을 정도로 멋지고 좋습니다. 그리고 땅 뒤로는 거제시를 대표하는 계룡산이 있어서 안정감을 주는 땅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바다 전망이 예쁘고 시내권이랑 비교적 가까운 위치에 있으면서 살기 좋은 동네인 거제면 서정리에 위치한 토지 매물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언제든지 연락주세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